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땅을 투자하다 보면 강남의 복부인 스타일은 단순하게 토지를 사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양도차익분을 우리가 투자로 생각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또 원시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강남의 복부인 스타일이 아닌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효용성 있게 토지의 효율성을 우리의 입각에서 토지 분할 또는 토지 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떠한 큰 땅을 나누어서 토지 분할이라는 기술로 포장을 하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 분할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그림에서 나와 있다시피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있는 상태로 파는 것보다는 토지의 가공 쉽게 말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에 토지의 성형수술이라는 게 있죠 토지의 성토를 한다든지 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두 사람의 젊은 남녀가 씩씩거리면서 남남 간의 공유료 땅을 사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는 사파가 있는데 특히 기익부동산에서 어떠한 땅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공유 지분으로 사놓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 오늘 부분에서는 토지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개, 세 개, 네 개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의 매력은 덩어리가 큰 땅은 평당가가 낮지만 수요자가 많이 찾는 평수로서 쪼개기를 할 때 평당가는 높아져서 투자식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20만원인 땅을 5천평을 사면 10억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이지만 콩나물과 같은 실물 상품에게 흥정도 가능하고 덩치가 커서 평당가가 낮아서 2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어서 8억원에 매수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낙 땅입니다 땅은 겉포적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두시면서 자 이런 땅을 수요가 많은 500평이나 주말농작을 목적으로 천평방미터 이하로 쪼개기를 하여 매도할 때는 다시 평당 20만원 선이 10억원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단순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수익을 맛본 투자자라면 분할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런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성토작업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단시간에 우리가 양도 차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 분할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분할은 광역적인 호재가 없으며 합법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투자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음별할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이 가능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겠고 각종 제한을 두고 있어서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 또는 멘토의 도움을 얻어서 토지 분할이라는 것을 실행을 한다면 반드시 그만큼 투자 수익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 이 땅도 이 사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홍어 아시죠? 전화두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홍어 홍어는 삭힐수록 맛이 있다고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로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분할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한필제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대 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된 경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한필제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대 분할에 쥐든 지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 하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분할 절차를 정리를 해본다면 개발항의 허가 신청서와 분할 측량 신청에 의해서 분할 측량 성과도와 함께 토지 이동 신고서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측량을 제시하고 소관청이 정확한 여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한 측량 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토지 표지사항을 우리가 정리하고 소유권 표지사항은 분할 전에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작성하는 대장에 옮겨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일반인한테는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에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그린벨트, 농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분할 제한 등이 있는 바 각종 분할 제한을 숙지하여야 박스로 든 사과를 순도 높은 개별 사과로 포장하여 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국이라고 하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라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2,100만m 쉽게 말해서 600평 이하로 분할이 안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땅 투자는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림과 같이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를 유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 등 이어가는 법률이 국계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내용을 다 설명한다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에서 나와 있는 방법과 같이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전문가와 멘토에 도움을 필요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에는 일반적인 투자 보다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더 투자 수익을 많이 해주세요. 도움이 할 수 있는 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도로와 인재파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소액 투자로서 접근이 용이한 투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으로서 땅, 흥정도 가능하고 분할, 쪼개기도 가능하여 얼마든지 맛좋은 사가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자자로서의 토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분할이라는 기술로 가공하여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최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테크의 8알인 땅 투자, 합법적인 토지 리모델링인 오늘 말씀드린 토지 분할을 통하여 성공 투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땅을 샀을 때 측량하고 경계의 말뚝을 박는 것은 땅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 투자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분할이라는 그러한 기술로 포장을 해서 땅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토지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11월 2일에 토지 분할이라는 기술로 포장을 해서 땅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다른 투자자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 오늘은 토지 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